밀키 맛있게 괜찮아 뭐하러? 네? 품이 진짜 착하네 오늘 의식이 좀 심한 것 같아 엄청 순해요 그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엄청 순하다고 해서 의식이는 많이 안 크네 의식에도 이렇게 확대되지 입원 많이 할 수 있어서 더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뭔지 motivations 공포 좀 미리 뜯어놔주세요 그런지 햇나 되죠 공포가ders 흰팍 공포가 아니라 running 옷이 개업이 첫맥카라로 해주시면 안될까요? 느슨하게 해도 아이가 너무 얌전해가지고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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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슨이 미안해 느슨아 느슨 고마워 느슨이 엄마한테 와 느슨아 엄마 미안해 엄마 뭐 잘못했을까 무시니 미안해 엄마가 무시니 미안해 무시니 미안해 무시가 무시 무시 엄마 미안해 아니 저녁에 먹으러 왔어요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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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